1댈 메타에서 리퍼 걸리는 팩이라 메타고 먹어서 그런거 없어 이 점수들 잘하는거 하면 됩니다 좋았다 나 잘한다 돼지야 돼지야 이리와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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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야 잘해 어떻게 말해 나고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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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대를 꽂힐게 안 돼! 안 돼! 야! 아하! 안 돼! 아, 장난스럽게 하여튼 맥크리 녀석들은 뭐 공반 쏘나고 아, 이 똥? 하아! 죽었네, 맥크리! 다시 입에 들어왔다 이 느낌 그대로 가면 돼 좋았습니다 좋았다! 이게 바로 귀한쥐 아니겠습니까? 질풍짬 허잇 아, 일어나 닉헨 차 밀어봐 호호 빨리 왔어야지 왜 안쪽져 하하하하하하핳하하핳하는 아 야싹들 뒤치기만 좋아하더니 잘 됐다 아 왜?? 아! 뭐야! 괜찮아 괜찮아 다음반 이겼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명 밀어! 뭐야 뒤에서 쏘는데 안 돌아보지? 설마! 아니죠! 여기 1500점이 아니죠! 찰빨 대결 간다 아 자존심 대결 오오오오 하하하하! 공까지 썼지만 내가 이겼어 그렇죠 위도우마이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가 허점이구만 앞쪽에 애들 다잇등 압박감 넣어주시면서 뒤로 빠져주시고 압박감 압박감 아 아 지브롤터에 안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 아 멘탈 에이구잉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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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잠깐만 짓을 수 없었다 저희를 원래 두 개였거든 아아.. 빨리 와 빨리 아아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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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. 신나게 갈려 보자고 안 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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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여러분들 원래 점수입니다 저게 시즌 종료할 때 저 정도였고 한 1600 몇 점이었거든 그대로네 그대로 유지했다 해냈다 떨어지지 않았어 그대로야 괜찮아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거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쵸?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됩니다 시즌은 길거든요 겨우 하루 지났을 뿐이다 겨우 단 하루 지났을 뿐이다 톱 벽 주전이 공고를 당근하고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